전쟁 훈련 중단해야 합니다. 옛날에 팀스프리트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팀스프리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팀스프리트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팀스프리트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팀스프리트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일 아침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급지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외교 사전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근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 공간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마크 리포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